영국의 정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했어 내가 터질 일은 없을 거야 온도되는 파란색을 이뤄떨 내 맘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거야 따꾸면 빙 피우 피우 도망가왔어 띠 내 오늘 프링그링에 찍으러 왔어요 날씨가 좋아서 급해서 야외에서 찍자고 오셨네요 오늘 저녁은 아침에 가지만 약간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라든지 아침에 맘에 드셔야 될 텐데 안녕하세요 네 그린그랜에 승관이가 혼자 하던 그린그랜 화장품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구석선에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저녁이 됐는데 이미 너의 손을 잡히고 있어 웹살 떠다니다 이살 우주를 헤맸다 바로 찾아버렸다 멀리 두고 있어도 빛나 너무나도 빛나 바로 찾을 수 있어 태양 앞에 몰채채 목간빛은 넌 나를 같아 놀아도 내게 너 1cm에 달려오면 바로 팡 팡팡팡팡팡팡 팡팡팡팡팡 오지 말 오지 말 오지 말 오지 말 오지 말 팡 팡팡팡팡팡팡 팡팡팡팡팡 오지 말 오지 말 오지 말 오지 말 그냥 와 내 눈엔 너랑 커지는 마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부푸는 풍선 같아 그래 넌 나를 부풀게 하는 사랑의 공기 아닐까 팡팡팡팡팡팡팡팡팡 차라리 내 속에 그렇게 할래 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 오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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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와 가슴이 뜨거워진다 아 승관이는 항상 몇 날 진짜 아 겸미도 한 번도 해야 돼 있어 아 진짜 안 되겠다 저희가 지금 광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림이죠? 네 아무래도 일단 얘기 들어보면 승관이가 보면 쉽게 됐다고 아 예 원래 승관이가 이 제품을 찍고 싶어서 어떻게 하다가 또 부섭순이랑 같이 찍게 된다 나 빼고 뭐해 아 왜 이렇게 느껴주는 거야 오랜만에 우리 부섭순 인사 한번 할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섭순! 네 부섭순이 이렇게 2018년 이후로 4년 만에 진짜 4년 만이다 그러니까요 다들 지금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브링그린 광고 모델로 네 좋습니다 승관이 덕분에 근데 오늘 브링그린 촬영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건 좋아요 아 정말 왜 그러다? 어? 카메라가 있네. 카메라가 있지 당연히. 고침없이 나 다 를 가진에. 고침없이 나 날아가지에. 고침없이도 고침없이 예. 굿을 모세. 굿을 모세. 고침없이도 고침없이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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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그림 그림이 광고 촬영을 했는데요 너무 판도를 잘해주셔서 몸둘받아버지 못 견디는 적응될 만도 한데 보면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멤버들도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그림 그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널 위해 달리고 있어 널 위해서란 모든 웃음이 멈출 때까지 난 너만 No words I ain't up for you 멜로디로 담고 싶었어 너의 모든 감정 내가 들을 수 있겠죠 I just want to love 3시 오랜만에 모여서 광고 촬영도 처음이거든요 3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 또 바쁘게 찍어주셔서 되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는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밝은 밝았는데 이제 어두운 저녁이 돼가지고 오늘 열심히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린그린이랑 함께한 오늘의 신중한 추억을 잘 가지고 앞으로도 그린피부로 생활하는 네 그럼 그린그린이랑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봬요 너 위해서란 모든 숨이 멈출 때까지 난 너만 No words I ain't up for you 멜로디로 담고 싶었어 너의 모든 감정 내가 들을 수 있겠죠 네 오늘 그린그린 촬영이 끝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재밌었고 사진이 다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고 빨리 저의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캐럿분들이 그렸습니다 완전 화장품 광고를 많이 찍어봤지만 이렇게 얹고는 또 처음 찍어봐요 그래서 재밌는 사진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호랑이 sized 바이밍 메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